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7년 4월 학평 나형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1이 y는 x분의 4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6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 그러자. 그 다음 자연수 n에 대한 직선 x는 m 플러스 1이 y는 x분의 4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 만나는 점을 pn과 qn라 그러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고 그래요? 아, 여기서 만들어진 사다리꼴 a, b, qn, pn의 넓이를 sn이라 그러고요. 해당하는 n분의 sn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 하시면 돼요? 결국 해당하는 이 넓이식을 우리가 구해주면 끝나겠네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사다리꼴에 각각의 좌표를 구해서 우리가 사다리꼴 면적 2분의 1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해볼까요? 자,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먼저 구할게요. 그럼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은 거니까 4가 되고요.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는 m 플러스를 집어넣으니까 m 플러스 1에 여기가 m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고 여기는 m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6이 되겠다라. 자, 그래서 sn 곱바로 갑니다. sn의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sn라는 건 뭐예요? 2분의 1에다가 아랫변, 아랫변은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거니까 10이 되겠다라. 더하기, 얘도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니까 2개가 더하기가 되죠. 그럼 m 플러스 1분의 4와 m 플러스 1분의 6을 더하니까 여기는 m 플러스 1분의 얼마? 10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높이는 이 m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이거 1까지의 거리니까 m 플러스에서 1을 뺀 뭐가 되겠다? n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sn이고요. 이제 뭐하라고요? 얘를 n으로 나눠라. 그러면 결국에 여기를 n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약분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마무리, limit, n을 무한히 보내자라는 거죠. 따라서 limit,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여기 m 플러스 1분의 10이 결국에 얼마가 되니까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만 남아요? 2분의 1 곱하기 10만 남겠다라. 됐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만족하는 답은 우리가 5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해당하는 자표만 구해서 해당하는 식의 sn식만 구했다면 해당하는 극한은 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